베이징 외곽에 있는 한 부동산 지점의 아침 서로 동요하는 고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일과를 시작하는 자오광이시는 이 지점의 베테랑 중개사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서 그가 하는 일도 많아지고 수입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개사로 일하면서 요즘처럼 후회되는 때가 없다고 말합니다. 베이징에서 살기 시작한 지 8년째 되던 지난해 집을 사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자오광이시. 하지만 갑자기 뛰기 시작한 집값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일을 하면서도 집값이 이렇게 요동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지점에서 52년간 08년을 동안 2009년에 매우 한 입장 Bridge. 그리고 미국의 liturgias이 계속 자섭이 계속해서 인정하는 경제. 因에게 불구하고 심한 지점은 평가를 지원하기 때문에 집값이 어떤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달에 10월까지의 베이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바닥에 따라서 후반을 향해가 네요. 그리고 3월 이후 이후에 비하여 나라를 Hold on. 그리고 우리가 지점은 비하계명을 향해 당분에 더 많이 받으신라. 그리고 당연한 지점에서 가장 빠른라하는데요. 저는 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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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썰어서 20만 원을 썰어갔습니다. 작년 한 해 베이징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2009년 주택 매매 건수는 27만 건으로 전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가격도 1년 동안 무려 55% 이상 상승했습니다. 2008년에는 긴금이 없어서 시장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대한 구조가 필요한 구조가 되어있는 것들은 2009년에 2개의 인식은 정부의 많은 흥회 정책이 있습니다 비율상의 흥회, 2개의 구조가, 2개의 구조가, 2개의 구조가, 2개의 구조가, 2개의 구조가 최근에는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서민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가 방영되어 관심을 크게 모으기도 했습니다. 워쥐, 우리말로 달팽이집이라는 제목의 이 드라마는 언니가 집을 사면서 진 빚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지자 동생이 언니를 돕기 위해 고위 간부의 애인이 된다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한때 방영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중국인의 공감을 얻으며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달팽이집의 주인공처럼 아파트 지하방에서 시작해 2년 전 겨우 집을 마련한 순란씨 역시 이 드라마의 팬입니다. 집값 폭등의 시대에 이제는 집이 있어 마음이 놓인다는 순란씨는 33제곱미터인 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과 지난 5년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란씨는 집을 마련한 후 또 다른 걱정거리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집을 산 후 갚아 나가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집을 만드기 위해 남편으로 주인공과 힘든지 하는 짓은요. maintenant 우리premium여月는 2000원은 2000원 전용pen. 最困難的事情呢 我觉得是 이후的事情 孩子要出生还要 한결을 fra가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因为 지금 우리의 바이더나 지금 우리 모두가 일주일은 2000원으로 받았 flashinglerini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壓力은 물론 상당한다면 그게 일주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째는 쉽게 일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당하는 데 있는 것이들은 제품을 받는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이 오르는 집값. 그리고 집을 산 서민들은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을 빗대어 중국에서는 팡루, 즉 집의 노예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작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부동산 금리를 인상하고 매매 혜택을 줄이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정책을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는 재개발로 수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중국인의 절반 이상은 2010년 올해 최대 고민으로 주택난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펼치는 긴축 정책이 서민들을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승아입니다.